맵 다시 파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죽으면 나 이제 안할거야 알겠어? 로즈우드 말고 리버사이드로 가자 어느정도 아 이게 지금 이 특성 자체가 튼튼함 튼튼함이 이게 체력이 만렙인가? 그게 되는거 같던데 싸움꾼 사실 긴둔기랑 도끼 이거 어차피 레벨업하면 되거든 이거 빼 오케이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제 이렇게 바꾸자 싸움꾼은 나 이번에 진짜 나 이제 죽으면은 너 나랑 손절하는거야 알겠어? 이게 지금 내가 계속 해보니까 무조건 차를 먼저 구해야돼 야 잠깐만 와 체력이 20이야? 봐봐 일단 무기 벌써 얻었음 손도끼야? 둘 다 낄 수 있어? 뭐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? 이도류 이도류 안되나 이러면? 야 용량이 20인데? 무게 감소율이 70이야 70 야 이번판 뭐냐? 아니 나 접지 말라고 제작사가 이거 모니터링을 끄는거 아니야? 무서워 이제 어? 야 이거 진짜 새거다 어? 열린다 헉? 여기 착 야 착이 꽂어있어 상태 한번 봐보자 와 새거야 그냥 일단 차를 타고 이동을 좀 해볼까? 일단은 어 이런 주택가로 가야되거든 아니 아 진짜 이거 얻가잖아 어? 나 설마 물리진 않았겠지? 야 이제 어이가 없음 다시 100 좀 찾아 3만리 가야되? 하 100 좀 찾으러 가자 어 100 좀 하나도 안보여 100 좀 없고 100 좀 없고 뭐야 이거 죽어있는거 100 좀 아님? 아니 진짜네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 어? 어 100 좀 아니 아까부터 왜이래 나 지금 디버프가 너무 많거든 일단은 뭐 100 좀 있는거 확인했으니까 집으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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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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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왜이래 아니 아니 아까부터 왜이래 흠 흠 흠 들어와 어 들어 아예 들어오지마 그냥 어 일단 자자 일단 자야돼 슬퍼지구 그냥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백조백조백조백조 쟤 1방안에 어우 백조미는? 어 근데 왜여깄지? 어우 미친 야 백조미인데 뛰어 어 아오케 일단 죽였어 제발 나와야돼 호오 에엑 으악 으악 하 하 미치겠네 진짜 이씨 아니 왜그래 아 그냥 가 그냥 가 아 미안 알겠어 알겠어 안 나닐게 일단 여기 지금 너무 위험함 저기서 아마 보안장치 올린게 벌써 두 번인가 그럴텐데 일단은 여기 큰집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료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딱봐도 차고다 기름동이다 내가 한 이쯤에 차 버리고 오지 않았나? 아 여깄네 차한테서 뽑을 수 있나? 기름을 오 기름 뺄 수 있어 야 얘는 기름먹는 하마인데 그냥? 야 기름 먹으러 가자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맛있는거 줄게 어디를 가야되나? 이번에야말로 그 왼쪽으로 계속 가볼까? 차도 얻었으니까 어 여기로 한번 계속 가보자 오우야 얘도 여행용 가방 갖고 있는데 오우 얘네 뭐야 뭐 안사랑사랑사랑해 여기 등산 하는 사람들 있나봐 허어 야 큰 배낭 뭐냐? 아 큰 배낭이 제일 좋은거네 이거 한번 그 우리 강 따라서 가보자 여기 말고 위에 보면은 강 따라가는 길이 있기야 있거든 여기여기 아 아 없어? 아이씨 쟤도 100점이야? 뭐야 100점 왜이렇게 많아 으앗 아니 개 지렸고 내리고 죽지만 않으면은 이번판 끝까지 갈 수 있겠는데?? 야 여기도 좀비집 꽤 많다 어 어디좀 가지? 네가 뛰어봤자 뭐하기 전에 어 어 어? 뭔가 사방이 좀 둘러막히고 괜찮은 곳은 없나 사실 여기 좀 괜찮긴 한데? 지금 다 칸막이 쳐져있어갖고 응! 가버려 칸막이 안에 칸막이야 얘는 그럼 들어가보자 아니 뭐야 칸막이 안에 칸막이 안에 칸막이? 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? 차라리 여기를 농사를 하는거야 여기에 뒤에는 어? 이쪽은 아예 누군가가 해놨네 해줬네 얘를 내가 먹자 일단 바리게이트 까고 오우야씨 와 미친 총 어? 아 잠깐만 일단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자 여기가 개판 나는건 나 못본다 헬키 내려 임마 나 이제 뭐해야되지? 일단 님들 저희 농사를 좀 해봅시다 농사 농사를 해야되는데 또 이게 사실 중요한게 물공급이란 말이지 어? 어? 어 잠깐만 이게 그냥 야 여기 물 있잖아 땅을 파는 거겠지? 오 오오 된다 된다 오우 쉐잉 당근 딸기 양배추 씨앗이 이렇게 있거든 씨앗 뿌리기 아 아 꺼내는 거지? 맞지? 야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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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허허헤 여기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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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된다 딱 된다 어? Ya 지금 비오잖아 어? 비오면 물 줄 필요 없네 어? 야 양동이로 그거 담아두자 오오야 벌써 단미.. 어.. 오염됐다는데? 오염된 물 쓰면은.. 뒤지나? 애들? 그럼 안되는데.. 일단은 잠부터 잡시다 내 농작물들 정복 오오오오 급수량 충분한 물 나쁘지 않아? 저 싸가지 그냥 엘로아 일단은 지금 그 안 털었던 집들 싹 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해물밤 두세가 해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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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밤